운전석 옆에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는 몸집이 뚱뚱한 거구였다 머리를 옆으로 숙이고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죽어있었다 네, 본문 속 한 구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정현웅 작가의 연대보증이라는 작품인데요 정현웅 작가는 정통 순수문학으로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현대문학으로 1980년대에 등단을 했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리문학으로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어떤 능력이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대표작, 또 다른 대표작 제목이 웨디프스의 초상 웨디프스 콤플렉스라고 프로이드의 유명한 학설 있잖아요 이런 걸 작품 제목으로 썼던 걸로 미루어 인간의 심리에 굉장히 능한 심리 묘사에 능한 작가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지금 중반까지 읽었는데 읽었던 책 중에서는 단편들 중에서는 정말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취향의 문제니까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읽고서 재미없다고 해서 응? 안잡이! 나랑 취향이 다른 걸? 하고 또 너무 실망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그럼 바로 읽어드릴게요 심현웅 추리소설 연대 보증 사모님으로부터 급히 날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고 억양으로 봐 침착하지 못한 심경 같았다 말을 더듬는 듯 하기도 했고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부르는 곳은 시내에서 벗어난 골짜기 같았다 두사 없이 설명했지만 그곳을 두어 번 지나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다 택시를 타고 인근 촌라까지 와서 그 골짜기는 걸어 들어오라고 했다 걸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30여 분 이상 소요가 될 텐데 무엇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는지 이해되지가 않았다 사실 그건 요청이라기보다는 지시 아니,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사모님의 명령이었다 직감으로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녀가 골짜기에서 나와 전화를 걸어 날 부를 정도라면 심상치는 않았다 이를테면 자신은 괜찮지만 어떤 피해자가 있다든지 하는 상태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사모님은 전화로 사태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급히 오라고만 했다 외출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나는 문득 사모님이 무슨 연고로 그 골짜기에 들어갔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곳은 별장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 길이 험한데다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차량이 통행하기도 불편한 길이었다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고 길가에 바위며 나무에는 먼지가 앉아 잎이 누렇게 파래지기까지 했다 그녀의 서툰 운전 솜씨로는 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길이었다 어쨌든 길이 나쁘다 치더라도 깊은 밤에 무엇 때문에 그 골짜기까지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집을 나서려 하자 아이를 잠재우고 있던 아내가 몸을 일으키며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난 사모님이 불러서 간다고 했다 아무래도 사고 같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불안한 얼굴을 하며 제발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모님이 다치지는 않았느냐고 물어서 난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교통사고 때문에 부르는 건지 아니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부르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부르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집을 나섰다 아내는 현관 앞까지 따라 나와 문에 한 손을 짚고 서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집을 나갈 때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한다 그건 하나의 습관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이상한 예감으로 내 의식을 혼란에 빠뜨렸다 마치 그녀의 주술처럼 되풀이된 그 조심하라는 간구가 나의 온몸을 휘감고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조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나의 모든 의식을 잠식했다 그러나 한편 조심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이르고 그 주술이 필연성을 지닌 부적 같은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말이 본디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나에 대한 평범한 인삿말로 받아들여질 만큼 다른 의미로 변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지금 사모님의 전화를 받고 그 골짜기로 향하면서 아내의 그 조심하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 같은 예감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사모님이 지시한 대로 졸락에서 택시를 내리려고 했지만 불필요한 짓인 듯 해서 나는 골짜기 입구까지 차를 타고 가서 내렸다 골짜기로 조금 들어가자 택시 운전사는 처음 약정했던 요금보다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나는 그와 십여 분 다투다가 요금을 약간 애누리하여 타협을 보고 그를 돌려보냈다 택시 운전사는 저주하듯이 계속 투덜거리며 어둠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십여 분 걸어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사모님이 나타났다 어두운 숲을 뒤로 하고 속살이 보일 듯이 얇은 천의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늙은 요정 같았다 마흔이 넘어서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항상 젊어 보였던 그녀가 지금만큼은 그러지 못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어두운 그녀의 얼굴에 짙은 우수가 덮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오만한 그녀답지 않게 긴장하고 위축돼 있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긴장된 그녀의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웃으며 물었다 불필요한 내 웃음이 무척 아부하는 듯해서 난 단번에 스스로에 대해 불쾌했다 어쨌든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차갑고 단조로운 어조로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와줬군 신기사 하고 그녀는 음모하는 사람처럼 나무 뒤쪽을 힐끗 보았다 택시는 읍내까지만 타고 왔죠 골짜기 입구까지 타고 왔습니다 누가 입구까지 타고 오라고 했어요 그녀는 화를 냈다 얼굴이 찡그러지며 무척 흥분하는 듯했다 그녀의 숨결이 단번에 거칠어지며 마치 앞내를 풍기는 승냥이처럼 아주 천하고 야성적으로 격노하였다 난 그녀에게 사고가 났느냐고 물었다 길모퉁이를 돌아가자 길 옆에 눈에 익은 승용차가 서있었다 언뜻 봐서는 별다른 사고 같지 않았다 다만 길 옆에 튀어나온 바위의 앞부분이 받쳐 차체가 옆으로 기우뚱해서 길 옆에 바퀴가 빠져 있으나 그뿐이었다 그녀는 차 앞에 우뚝 서더니 날 바라보았다 한 가닥의 밤바람이 숲을 스치고 불어오자 그녀의 머리카락과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건 향수라기보다 그녀의 채취인지도 모른다 그녀를 태우고 차를 달리면 가끔 맡게 되는 채취였다 그건 채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한 향수 냄새와 섞여있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는 다양했다 자주 바뀐다는 걸 난 자동차 엔진에서 나는 가솔린 냄새 이상으로 잘 맡을 수 있었던 거다 우뚝 서서 내 눈을 바라보는 그녀의 분위기가 뭔지 알 수 없이 섬짓했기에 난 재빨리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운전석 옆에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는 몸집이 뚱뚱한 거구였다 머리를 옆으로 숙이고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죽어있었다 난 사모님에게 저 사람이 죽었느냐고 물어봤다 그녀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 팔을 팔짱 끼고 계속 내 얼굴을 응시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듯이 날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날 불렀을 때는 뭔가 음모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었다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차 안에 불을 켜고 죽은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는 여러 번 본 일이 있었다 그 사내는 사모님 남편의 친구였으며 사모님과 함께 태워준 일이 여러 번 있는 대학교수였다 뜻밖에도 그 박교수가 차 안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 차 밖에 서 있는 사모님을 쳐다보자 그녀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죽은 사내의 몸에서는 피가 흐른 곳도 없었고 상처 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에 다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뇌출혈로 죽은 듯 했다 죽은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얼마 전인가 사모님과 사내가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나오며 손을 맞잡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차 안에서 식당 입구를 바라보던 나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지만 사교적인 사모님의 저세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깊은 밤에 골짜기로 향하는 사고의 현장을 확인하고 보니 그들의 사이는 친밀한 교우관계 이상이며 식사를 한 뒤 단지 손을 잡고 나오는 정도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박교수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는 의미는 아니었다 나는 차의 시동을 끄고 밖으로 나와 여자 앞에 섰다 그녀의 앞에 서자 축축하게 습기찬 밤바람이 불어와 여자의 재취를 풍겨주었다 그 재취는 벌럭이는 원피스 옷자락에 묻어 흘러나왔다 그녀 겨드랑이의 땀 냄새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듯 했다 그 냄새는 그녀를 향해 심한 욕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신기사 우리에겐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 유가족하고 합의는 문제없어 아 너무 염려 마십시오 사모님 과실치사는요 합의만 되면 가볍습니다 그래요 신기사 신기사한테 부탁해 그리고 내가 신기사를 위해 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봐요 지금 집이 없지? 한 채 사주지 여자는 무척 비굴해져 있었다 나도 여자만큼 비굴해지며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얘기해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들어줄게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난 온몸이 저려오듯이 엄습하는 쾌감을 느꼈다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 그래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면 난 지금 너의 알몸을 소유하고 싶다 사모님의 알몸이 얇은 원피스 안에서 얼마나 탄력 있고 때때로 바뀌는 향수로 매만진 알몸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확인하고 싶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 얘기해봐 응? 무슨 부탁이든지 사모님을 품에 안아보고 싶습니다 뭐? 갑자기 바람소리가 나면서 그녀의 손이 나의 뺨을 후려쳤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뺨을 후려칠 때 들리는 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정적을 깨뜨렸다 뺨에 전해지는 감각보다도 밤공기를 찢는 소음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몹시 화가 난 듯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달빛의 그늘져 어둡고 음침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열분 미소가 번져 나갔다 이제 화가 풀렸는지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의 분노는 보여줘야만 주인으로서의 권위가 선다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화사한 웃음을 어둠 속의 미녀처럼 지으며 한팔을 올려 내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어둠 속이라 먼지를 볼 수도 없었지만 그녀의 손톱에 칠한 빨간 매니큐어 색깔은 반딧불처럼 한랑할랑 날아다녔다 그녀는 내 어깨를 털더니 두 손을 올려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서자 몸에선 더욱 짙은 재취가 풍겼다 한여름밤의 열기와 함께 그 재취는 독했다 미안해 아닙니다 사모님 그녀는 몹시 헐겁게 웃으며 허리를 꼬았는데 아마도 조금 전에 죽은 박 교수에게 했음직한 콧소리를 내며 웃었다 가까이서 얼굴을 들여다보자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노파 같았다 얼굴에 주름이 달빛을 받아 뚜렷해지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고랑이 얼굴 가득히 퍼져 있었다 사모님은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차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좌석에 앉으며 운전석 옆에 있는 죽은 사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담배불에 비쳐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사모님의 눈은 전에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자 나는 그녀에게 사륙당하는 듯한 착각이 일어났다 그건 착각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인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많지만 하고 사모님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더 많아 나는 여기 죽어있는 박교수를 사랑했어 사랑이란 질서하고는 달라 나한테도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지 그리고 박교수한테도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어 그런 입장을 놓고 보면 사랑에서는 안 될는지 몰라 그러나 사랑은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남편 최 사장을 존경해 존경한다는 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돈이 많아도 존경받을 수 있는 거야 난 최 사장이 돈으로 향유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무척 사랑했지 나는 그 찬란한 빛을 좋아해 물방울 달려 파텍스 시계 사파이어 진주 하지만 그런 모든 건 허상에 불과해 거기에는 많은 오욕과 추앙과 부도덕이 포함돼 있었지 그래서 난 나 자신을 경멸하듯이 그것들을 경멸했어 남편을 존경하는 것만큼 경멸도 했어 그 돌파구가 박교수였지 돌아보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담뱃불에 비쳐 번쩍였다 그녀는 한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울음은 나로선 처음 보는 장면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보는 장면이기도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없이 얼굴을 내 가슴에 묻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나는 부도덕한 열기가 가슴에 전해져 왔다 그녀의 가슴이 필요 이상 뛰는 듯 했다 그 뛰는 울림은 그녀의 심장이 아니라 나의 맥동인지도 몰랐다 달갑지도 않으면서 어차피 해결해야 될 조인식처럼 그녀는 몸 전체로 엄습해 왔다 박교수와 그녀의 모습이 드러난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많은 장면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차내 백백밀러에 잡혔던 박교수와 사모님의 다정한 모습 아마 그때 그들은 좌석 밑으로 팔을 뻗쳐 손을 맞잡고 있었으리라 그녀가 홀로 몰고 나간 자동차 타이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뽀얗게 앉은 차체의 먼지는 야외로 달렸다는 걸 뜻했고 그땐 옆 좌석에 박교수가 앉아 있었으리라 새 차하는 아이들이 차 안 시트에서 뭔가를 씻어내면서 킬킬거리고 웃던 일도 떠오른다 아이들의 입에서 흘렸어 흘렸다 이런 말이 짖거려져 나올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기억 그녀는 시트 위에 깔려 정사하는 일에 숙달되었던지 아주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두 팔로 내 목을 휘감았다 그때 몸이 부딪히며 앞좌석을 건드리자 앉아있던 박교수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난 재빨리 앞좌석을 돌아보았다 그때 옆으로 쓰러진 박교수와 시선이 부딪혔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차 안에선 사모님이 엉거주춤 일어나 앉더니 밖을 내다보았다 곧 이어질 문장은요 그냥 줄바꿈만 해서 바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소설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액자 소설 같은 것으로 이 주인공 남자의 어린 시절 기억이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저녁이 되면 빨갛게 물든 석양빛이 처마 밑으로 들어와 퉿마르며 부엌을 온통 적시어 놓았다 그러면 형은 어머니가 했던 것 같이 흉내를 내며 성냥을 켜서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날도 아궁이에 수수깡이랑 집더미를 넣고 불을 피웠다 그러나 형은 밥을 짓는다거나 군부를 지피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 불꽃이 타들어가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불꽃이 아궁이 안으로 기어드는 것보다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 더 즐거워했다 그러면 부엌 안에 퍼지는 꽃씨처럼 불티가 쏟아져 나와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불티는 석양을 받아 더욱 뜨겁고 붉게 타오르는 듯했다 형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을 때 난 그걸 지켜보는 역할을 하곤 했다 형의 생각은 미묘해서 그 즐거움을 홀로 즐기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면 자신이 연출한 불의 제전을 누군가가 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난 형의 연출하는 위험을 지켜봐 주었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함께 현장을 지켰다 단번에 매쾌한 냄새가 나며 부엌 안은 짙은 연기가 휩싸였다 아궁이에서 튀어나온 불꽃이 한쪽에 쌓아든 수수강에 옮겨 붙었다 불꽃은 뱀이 지나가는 소리를 내며 부엌 안 단 벽으로 피어올랐다 그것은 굶주린 뱀의 혓바닥이었다 아니면 눈자위가 벗겨진 여우의 눈알인지도 몰랐다 당황한 형은 옷을 벗더니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휘저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나에게 명령했다 왜 가만히 있냐 물을 떠와 이 새끼야 벌떡 일어나 장독 옆으로 달려가 난 단지에 퍼놓은 물을 바가지에 떠서 부엌으로 뛰어왔다 뛰어온 난 바가지의 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설였다 바가지의 물을 불꽃으로 던질 건지 아니면 형에게 줘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망설였다 그러자 형이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마치 형은 즐기고 있던 위험이 극도로 부풀어올라 그 즐거움이 극치를 이룬 듯한 몸짓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화재의 원인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 같이 원망하는 표정이었다 불을 향해 바가지에 물을 뿌렸다 그러나 폭약 연기 같은 짙은 냄새와 먼지 티끌이 허공으로 치솟을 뿐이었다 아궁이에서 번진 불꽃은 한쪽에 놓아둔 집가래와 마른 수수깡을 불태웠다 형과 나는 부엌 밖으로 밀려났다 어머니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더 절룩거리며 나타난 게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일 없는 민첩한 동작으로 양동이에 물을 퍼서 부엌에 던졌다 불을 끄면서 그녀는 이웃 사람을 부른다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치는 사람은 없었다 물이 불꽃을 뒤덮자 고무 타는 냄새 같은 매콤한 내음이 코를 찔렀다 절룸바리인 어머니는 온 몸을 휘저으며 마치 춤을 추듯이 양동이에 물을 기르다가 부엌에 쏟아부었다 불이 꺼졌다 화재로 재와 잔해만 남은 부엌 안을 청소하면서도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난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 거기 청소를 마치면서 어머니는 누가 불장난을 했느냐고 형과 나에게 물었다 그때 형이 기다리고 있던 듯 재빨리 날 가리키며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난 반박도 못하고 억울해서 또다시 울었다 소리내 울자 어머니는 나에게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난 울고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 알지 못했다 난 기울고 있는 해를 바라보며 처마 밑에 앉아 계속해서 울었지만 형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나의 울음을 보고 형이 동정해 주기를 바란 건 아니었다 나는 무척 슬펐다 그러나 형은 아무런 동정도 하지 않았고 더욱 의기양양해지며 부엌 쪽으로 가더니 어머니에게 나에 대해 공박했다 그는 조금 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내게 씌워서 그대로 얘기했고 어머니는 몹시 화나고 실망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난 처마에서 일어나 뒤뜰로 향했다 그때 부엌 쪽에서 화난 어조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네가 말리지 왜 보고만 있었느냐고 형에게 질책하는 말이었다 형은 변명하듯 열심히 말렸다고 했다 그 말소리는 먼 곳에서 들려오듯이 아득했다 반일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날 불러놓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다 종아리를 맞으며 난 아픔으로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이 방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한쪽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움츠리고 앉아있는 형은 매를 맞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난 아버지에게 불장난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버지에겐 내 말이 인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네가 안 했으면 누가 했느냐고 했을 때 난 형의 짓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형의 짓이라고 하면 형은 아버지가 매질하는 그 이상으로 날 때릴 것이기에 그 공포가 내 입을 막았다 형의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반성하라고 해서 나는 형의 옆으로 갔다 나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내 울음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흐느낌은 나 자신만이 들을 수 있었다 가까스로 진정을 하며 옆에 있는 형을 돌아봤다 형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약간 몸을 움찔하는 듯 했다 눈이 반짝 빛났다 형의 그 눈빛은 무척 공허하고 비굴해 보였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으로 내 기억에 새겨진 것을 훗날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다리를 심하게 절었기 때문에 걸어갈 때면 몸을 몹시 흔들었다 그래서 물동이처럼 무거운 짐을 들고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어머니는 물동이를 이고 간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어린 내가 보기에도 무척 위태로워 보였다 물을 쏟아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쏟는 걸 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전른발이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의 숙명이었다 동네 아이들은 날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 사실을 들먹였다 그러면 나는 무섭게 분노했고 심한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커다란 수치가 되어서 날 못살게 굴었다 어머니에 대한 수치와 미움은 국민학교에 들어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더욱 구체화돼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무슨 일로 학부모가 모이는 회합이 있다든지 학예회나 운동회날 같은 때 난 더 고통스러웠다 난 마치 어머니가 없는 학생같이 행세하기도 했다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라고 했을 때 난 다른 애들에게 나에겐 어머니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 통 나타나지 않는 어머니 덕에 한때 내 거짓말이 통했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애들이 나의 거짓말을 폭로해버렸다 아이들의 놀림에 내 무릎은 후들거리곤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이성으로 통제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아버진 어느 사기꾼의 꼬임에 빠져 논밭을 팔아 광산에 투자해 강원도 광산촌으로 어머니와 함께 떠났다 난 형과 함께 삼촌집에 머물러 있었다 아버진 오래전에 피해감이 된 옥석광에 돈을 찔끔찔끔 쏟아붓고 그 보석을 개내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어느 여름방학 때 난 보석이 나오지 않는 그 광산을 찾아 나섰다 기차를 타고 가까운 역에 내리자 케이블에 실려온 석탄이 역 한쪽에 계속 쌓이고 있는 게 보였다 그곳은 진흙바닥에서 뒹군 검정개 같은 꼬락선일을 하고 있었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그 촌락을 지나 산길을 오르면 울창한 나무숲이 우거져 있고 전나무 숲을 지날 때는 한낮인데도 어두웠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든 햇볕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산길을 한동안 들어서자 덜어 산밭을 일구고 산 화전민이 보였다 그 집들은 두서너 집에 불과했지만 외양간도 있고 양계장도 보였다 초행이여서 난 사람이 만날 때마다 옥석광산을 물어보았다 어떤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미친 사람들 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왜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는지 난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잘못 돼가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부모님 모습은 더 초췌해 보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심하게 다리를 절며 산악을 헤매면서 머루며 다래를 땄다 다래를 먹는 건 즐거웠지만 또다시 절룩거리는 어머니 모습을 보는 건 싫었다 그래서 난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로 죽었다 사고라고 했지만 그 폐광이 더 이상 재굴해도 소용없다는 판정이 내려진 후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동반자살일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동반자살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모르지만 그 광산의 기억은 다리를 져는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오랜 세월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갈갈이 찢어져 연소돼버린 부모의 잔형을 뒤늦게 찾아 맞추려는 듯 난 군에서 제대한 후 광산촌을 다시 방문했다 중턱쯤 오르는데 전나무숲 안쪽에 나무를 캐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파란 숲 속에서 그녀는 빨간 스웨터에 넓게 퍼지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내려 등 뒤로 늘어뜨렸고 언뜻 보아 나이가 어려보였다 그러나 앉아있는 포즈에서 돌출된 젖가슴과 커다란 엉덩이가 더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아주 색다르고 생동감 넘치는 욕정으로 엄습해왔다 신선하기조차 안 그 욕정이 날 귀감았다 슬며 다가가 길을 물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없이 손짓해 가리켰다 이곳에 사느냐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난 바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녀에게 말을 붙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 뿐이었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광산으로 걸었다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그 산 처녀가 남을 캐던 동작을 멈추고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몹시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오랜 세월 묵은 상처 자국 같은 광산 입구는 텅 비어 있었고 10년 전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이너마이트로 폭사한 자취는 흔적도 알아볼 수 없었다 보석의 꿈을 던지며 유혹했던 퇴색한 바윗덩이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물다가 벌렁 누웠다 하오의 햇살이 따스했다 푸른 하늘의 조개껍질의 모습으로 구름은 넓게 퍼져 있었다 이곳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불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저질렀을 때처럼 계면적어졌다 가능하다면 나의 아내도 소아마비를 알았던 여자로 맞아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점은 어린 시절 다리를 저는 어머니 때문에 친구들에게 당하던 공포의 기억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학증상일까 어쨌든 죽은 어머니는 10년 전 이곳에서 다래며 머루를 따서 나에게 보내주었다 하늘에 조개껍질 같던 구름이 변하더니 다래며 머루가 되었다 주렁주렁 열려있는 열매들 한 여인이 다가가서 따고 있다 그 여인은 다리를 몹시 절고 있다 그녀는 10년 전의 어머니였다 그 바위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다리를 절고 있지 않았다 내가 잠에서 깼을 때 해가 기울어 있었다 광산을 떠나 산을 내려갔으나 곧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화전민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 집에서 난 낮에 보았던 산처녀를 또 만나게 되었다 그 산처녀가 내 아내가 둘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 옆에 내 아내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앉아서 가장 초조한 모습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핵쑥하였다 검사는 자신의 총명한 두뇌가 더욱더 찬란히 빛날 거라는 확신 속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는 20대의 젊은이였고 안경 속의 눈은 예지로 반짝이고 있었다 준비한 대본을 읽듯이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조리에 맞았다 주어진 일정한 원인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결과가 파생되고 반대로 일정한 원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의 파생은 불가능하다고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범죄의 결과론에서 스피노자의 그 공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피고 신 용래는 항상 자기 수치를 느끼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와 같은 자기 수치의 원인이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에 지체 부자유 어머니로부터 형성되어진 것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바입니다 인간에게 수치감이 지속되다 보면 타자에 대한 공격적 성향으로 발전하며 그것은 파괴와 같은 필연적인 본질로 전이됩니다 피고의 이상 성격은 본 범죄 행위에 동정을 받을 만큼 큰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며 이상 성격은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로 그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지니고 있는 심층의 본성이 우발적으로 증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그것은 급기야 파괴본능과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파괴하려고 하는 본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피의자 박정하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원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피고의 진술이 같은 부분에서 여러 번 번복됐다는 점과 평소 어머니를 배타한 품성 등을 볼 때 그 가능성을 형성합니다 피고는 끝내 자동차가 골짜기에 들어가며 길 옆 바위에 부딪혀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말하지만 부검 결과 뇌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심장마비임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피해자 박정하가 고혈압에 심장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의 운전 경력으로 보아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바위를 받을 만큼 운전에 서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하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전을 하여 의도적 살인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로 피고는 골짜기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으며 다시 골짜기로 들어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했고 그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조금의 반성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검사의 의견을 말한다면 살인행위 못지않게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며 조금의 반성도 없고 그 범죄를 죄악시하기는 커녕 스스로 합리적으로 꾸미려는 자야말로 이 사회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축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장기간 피고를 사회로부터 차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검사는 논고했다 검사는 자기 논고가 얼마나 예리하고 정확한지를 사람들은 잘 모를 거라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보더니 자리에 앉았다 사모님이 많은 돈을 들여 내보낸 변호사는 검사의 논고가 모두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피고의 범죄 동기에서 철학적 개념을 동원하여 고의성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날은 그것으로 일단 휴정되었다 이 일이 계속 꼬였다 공판장을 떠나며 아내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흥건히 고인 것을 보았다 그 눈물방울이 떨어져 잠들어 있는 어린 아기의 얼굴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구체감에 들어오자 다른 죄수들이 공판 결과를 물었다 난 그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 같은 게 그 사회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난 대충 말해 주었다 특히 검사가 스피노자의 공리까지 들먹이며 범죄 동기를 설명하더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낄낄거리고 웃었다 그 검사가 젊었느냐고도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역시 그런 젊은이들일수록 잘난체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과실과 고의성의 판가름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 해도 그렇게 판정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법이란 때로 재미있다고 하면서 나도 사실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여 주었다 다음날 아내가 면회를 왔다 그녀는 내가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설사 늦지 않았다 해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와 내 대화를 교도관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상적인 언어로 말했다 아내는 몹시 언짢아하다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모든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내가 만류할 사이도 없이 그녀는 면회실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사람은 사모님일 것이다 사모님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했을까 어쨌든 법정에서 변호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공판 때 검사가 주장하는 고의성을 더욱 확고히 해줄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나타났다 그건 검사의 요구로 시체의 머리부분을 다시 부검해본 결과 이마의 상처가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둔기로 맞은 흔적으로 판명됐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은 후에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는 것이다 확인 사례를 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검사의 논고대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판사는 형을 언도하며 증오하는 어조로 회개하지 않는 살인범처럼 악랄한 범죄자는 없으며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참회할 줄 모르는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노련한 몸짓으로 내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무기형이 언도되자 방청석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아내임을 알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울고 있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사모님이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다독거려 주었다 오늘따라 누구에게 맡겨놓았는지 아내의 품에 아기는 없었다 나는 어떤 시선과 부딪혔다 그때 사모님의 눈이 반짝 빛났던 것인데 그 눈빛은 지난 날 언젠가 어디서 보았던 것과 흡사했다 아 나는 그 눈빛이 이십여 년 전 불장난으로 벌을 받으며 마주쳤던 형의 눈빛임을 깨달았다 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모님의 눈빛이 형의 그때 그 눈빛이었다 라는 이야기로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죠 우리 일상에서도 주변에 간간히 요렇게 형 같은 사모님 같은 인물들이 사실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운 좋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 뿐인 거죠 글쎄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근데 있던 도중에 감기에 걸려서 아 이런 목소리는 낭독하면 안 되지 하고 사나을을 쉬었는데 반납 일자가 너무 임박해서 좀 상태가 특히 괴로우셨겠지만 잊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작품이 두 개인데요 하나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TV 드라마를 쓰셨던 분들이 쓴 작품인데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연대보증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